오늘은 해운대로 저희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러 나갑니다 오늘은 해운대로 해운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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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따라쓰지 마라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와우 저희 젤리사람 저는 잘 먹었어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진젤리? 샤워 난 노스젤리 좋아하거든 이쁘다. 이쁘다. 엄청 쉴 것 같은데? 어 맛있어 다시 오징어 도르네 콜라 맛있거든 얼마나? 많이 안 먹지? 어 나 조금만 이런거? 어? 이런거? 샤넬 가방 사줘? 어 들어가면 한 3초 만에 튕겨져 나올걸 오징어 아 샤넬 이걸로 샤넬 요리하니 신나 이걸로 샤넬 샤넬 예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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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타이제 묶고 거 이제 하는거지 퍼포먼치로 마귀를 으리 저쾌하게 염프라카 지금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아 벽 벽 벽 벽 벽 저절미 지금 다이아스 소태인 소통을 했는데 내가 받는 게 좋던 그 다음에 오려오는 생뿌리만 한 번 사면 우리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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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제작진 과 함께ек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한글자막 제작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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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대 갔다가 광안리로 왔습니다. 오늘 바다를 제대로 구경하네. 오름이 너무 이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